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설가치의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묘목은 용성 2호 용성 2호 왕다래 참다래 만 2년생 아주 정말 수세가 좋고 건강한 묘목을 저희가 선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묘목들이 아주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이런 용성 2호 용성 2호를 만 2년 3년차생입니다 3년차생 2만5천원 2만5천원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택배비는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군의 농장 구독자 구독자 3천명 3천명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특료를 특료를 이렇게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상담전화 010 6608 4788로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달군의 농장에서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가치